으 네 여기는 스쿰비 소이 65 입니다 소이 차이 앞으로 이라고 하구요 혹시 파 촬영하겠습니다 자 골목의 입구가 자동차 마트다 전시장입니다 그리고 콘도 하나 지금 입구에 찍고 있습니다 주모가 큰 아 자 안쪽에는 골목이 얼마나 클지 궁금합니다 으 뭔가 했구요 아 여기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가 있구요 그리고 저렴한 음료점 파스타 배달점이 있구요 차이 앞으로 매니셔니군요 저렴한 콘도 입니다 자 여기도 태국 식당이 있구요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세븐일레븐이 자 이제는 미니마트가 있구요 어 야채 과일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미니마트 입니다 이건 동네가 의외로 주용하고 주택가 입니다 저렴한 콘도 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가 보니깐 70일 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70일 쏘이 70일 안쪽에 도로가 은근히 긴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저희 차이아프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골목이 안쪽에 꽤 긴데요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골목 깁니다 주택가입니다 이쪽은 콘도도 안 보이고 거의 다 좀 큰 주택들이 보입니다 이게 스콤비 소이 71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제시벳은 유명하죠 스콤비 소이 제시벳은 스콤비 주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제시벳은 아주 긴 도로죠 제가 연결되는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가 아주 깁니다 생각외로 깁니다 이제 이 도로를 일반 사람들 잘 모르니까 차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아는 사람만 오는 도로 같습니다 도로의 골목을 잘 아는 사람들만 그래서 차가 많지 않습니다 큰 주택들하고 저렴한 콘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긴 도로입니다 여기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오는 곳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 자 드디어 도로의 끝이 다 왔습니다. 자 왼쪽으로 하면 소이 63입니다. 에까마이고요. 자 돌아가야 됩니다. 어휴 도로 아주 깁니다. 에까마이고요. 이 지옥도 에카마이에 숙하입니다 이 지옥도 에카마이에 숙하입니다